M.O.R.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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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 노래는 제가 선택했는데 지어마다 특별한 노래를 했잖아요. 되게 막 사랑 노래만 했어요. 이번에는 좀 열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제가 이 노래를 선택했더군요. 제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. 진짜 좋아하고 그냥 막 진짜 말도 안 돼. 모든 사람, 애기들 들었던 노래거든요. 언니야, 제가 이 팀에서 제일 열정적이고 제가 이제 또 꿈을 좀 제일... 중심. 아니야, 형, 형! 뭐야? 아, 자기 중심이라고? 나 이해 못 했어. 이해하기 좀 힘들었네. 왜 그래? 중심. 아, 우리 또 미연 씨도 중심이죠. 미연 씨는 우리 팀에서 그 약간... 언니 무슨 중심 하고 싶어? 나? 얼굴 중심. 아, 미모 중심. 비주얼 중심. 그치, 비주얼 중심. 저는 그럼 열정 중심으로 하겠습니다. 열정적인. 파이팅하고. 모든 사람이 이 노래 들었을 때 힘을 줄 수 있게. 자, 중심을 한번 잡아봤습니다. 여러분, 힘을 내세요. 파이팅. 짜요. 왠이 그 스페인 스웨어, 너희. Philipp정 Lin, 고마워. 리뷰가 승부가 스마트다. mortgage Потом 조경 Lin, 고마워. 한국인 스웨어. 에버버. 아, 우리 오늘 데이트할까? 아, 대. 잔미 닮을. 하단. 도대체, 지준하고. 일부. 다 할 수 있어 우리 뭐해 언니? 정신 차릴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카오의 첫 번째 콘서트는 아닌데 저희 마카오에서 공연은 또 처음이라서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되게 공연장도 크고 레버버들이 여기 다 채워져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잘해보겠습니다! 뭐 안 해? 뭐 했잖아 여기다 이렇게 했대?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저는 원래 이런 리퐁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냥 심심해서 여기 제가 귀걸이도 꽂았어요 이제 얘는 귀걸이가 아니에요 바지걸이에요 아 제가 오늘 MBTI를 했는데요 MBTI를 다시 했는데 INTP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저는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계획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는 P일까요? 제일까요? 계획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계획도 잘 지키고요 오빠 저 진짜 오빠 저 진짜 픽업시간 이러면 정말 0초에 딱 나오죠 진짜 0초에 나와요 저 0초 딱 0영 딱 0영 이렇게 근데 저는 또 즉흥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평소에 약속 잡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약속도 갑자기 잡고 갑자기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난 P일까? 제일까? 고기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고기 어머니 준비해 주신 음식 식품 맛있어 맛있어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 귀 돼지 귀 엄마 아빠 고마워 안녕하세요 근데 이 스티커가 엄마 나 이해가 안가는데 엄마 무슨 생각으로 이 사진을 그렸어? 내 아기들아 그래요잉? 이거 뭐야? 음 그거 치킨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여러분 뭐야 이거? 이름 뭐야? 이름? 야 너무 맛있는데 소스가 장난 아니야 마늘 오늘 네버랜드랑 가까이 대화 안 할게 멀리서 떨어져 있을게 마늘 엔소지 뭐야? 엔소지 이거야? 응 나 진짜 많이 먹었어 요즘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야 이거 좀 도련 없네 아 이거 도련이야 도련 좋은 냄새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? 이거 진짜지? 너무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왜 그렇게 맛있어? 왜 그렇게 맛있어? 노랜 반지 진짜 이거 찐 진짜가 이건데 아니 입에서 녹아 여러분 두리에는 안 드셔보실 한번 드셔봐요 한번 드셔봐요 이렇게 하나 다 먹어서 이게 이런 것도 딱 다시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안 돼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 맞지? 마지막 먹어 고 먹이 벗어 그리고 오이 한번에 같이 먹어야 돼 밥 먹이 뱀 뱀 혀 뱀 짠 짠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간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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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교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오늘은 마카오 두 번째 공연 날이에요. 마지막 공연 날이기도 하죠. 어제 너무 마카오 팬분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엄청 응원해주셔서 힘이 많이 났는데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! 지금 방금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났네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죄송합니다. 풀매에요.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! 내일! 새해 했어요. 나 내일의 시간 했어요. 진짜 근데 엄청 예뻐. 너무 예쁘고 볼 때마다 너무 감당해요. 어떡해. 어떡해. 아은채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제대로 하자. 제대로 하자.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. 나왔는데. 우기 여동생 콘서트 잘 하라고. 러브 프랑 펜니 차이나. 오늘 제가 진짜 잘해야 돼요. 오늘 제 친구 한 배우고 싶으면 돼요. 거의 그 정도로 와가면 좋을 것 같아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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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! 감사합니다 여러분! 저만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아주세요! 너무 행복하네요! 음식도 있어? 어머! 어제 민희씨가 우리 방에서 한 30분 동안 나가지 않고 아빠가 꿀물 해줬어! 너무 맛있어요! 진짜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꿀만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! 오빠가 퍼스트! 제가 홍서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배를 좀 채야 돼! 왜냐면은 공연 직전에는 제가 항상 먹거든요 그럼 진짜 그럼 채 드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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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! 언니 이거 먹어봐! 진짜! 진짜 안 믿어! 민영이가 좋아해! 음! 맛있지? 잘 먹었습니다! 돼지 귀이! 아니 이거 뭐야! 그런 느낌이야! 빠져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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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새우야! 이거 맛있네?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맛있는데? 돼지 귀이! 진짜 맛있어! 캬템ica 제 큽니다! 좋아! ida 어차피 맛있어! 소 respite 쭈얼 geo 돼지 귀이! 맛있어! 아하 칠해 제가 쭈월더라는 거를 어제부터 미니언이 제가 이렇게 추천했는데 둘이 다 빠져군요 진짜 빠졌어요 솔직히 제가 돼지 귀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안 먹어봤지 좋아할까? 근데 진짜 맛있대요 맛있어 근데 둘이 진짜 맛있는 거 잘 아니까 제가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쭈월더 많이 먹었으니까 잘 해봅시다 오늘 마카원 마지막 공연이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알았지? 아무튼 잠깐 쌈체크 때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전부 거이! 네! 됐다! 샌디 헝헝!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연 때는 더 크게 하겠지?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미니언이도? 네! 加油! 加油! 尖叫聲叫出來 침카침 침카치라 오마트 네버랜드 싱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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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동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니까 너무너무 많은 네바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파이팅 우리들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아있어요 한 번밖에 안 남아있어요 맞네 오늘 제가 많이 띄웠어요 많이 띄웠어요 아니 오늘 싱가포르에서 더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안녕 싱가포르에서 빵 시시 따자 라이온 라이온 안녕 여러분 마지막 투어 싱가포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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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뭔가 쉿 아닌가? 저 오래 오래하는데 계속 끝이 보이네요 저번에는 시간이 있으면 맛있을 거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시카고래 하이라 하이라 우리 목표 컨셉을 잘하고 사이드라고 사이드라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협찬 받았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쁘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갑니다 엄청 오래 기다렸죠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더 재미있을래요 저는 아직 잠을 못 자서 자려고요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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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 하이라 좋은 아침 좋은 시사 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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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거 먹어야지 이거 어디 이리와 어디 먹어야지? 이리와 어디 먹어야지? 이리와 어디 먹어야지? 이리와 어디 먹어야지? 이리와야? 안녕! 어때요? 오랜만에 포니테일 걸 코니니까 다 포니테일 여자로 끝내야지 포니테일 걸 싱가포르 나도 너무 부러워 나도 바이브레이션 연습해 이 노래로 저희나 연습하면 돼 어떻게? 성년대고 진짜 재밌는데 어 안녕 근데 항상 쌤이 내 손 잡고 어려워요 여러분 팁 알려드리자면 포니 요즘에 유행하는 스테이바이 제가 한 번 뜨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? 옆으로 어? 응? 다시x3 진짜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인 거 아니죠? 뭐야? 잠시만 야 안 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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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안 돼? 이게 빨라야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요 이리와 이거 하다가 거짓말. 스티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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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퍼. 스티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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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퍼. 내 입으로 되는 것 같은데. 안 되는 거 안 내더라고요. 사람도 포기할 줄 알아야지. 바이. 이가 다행히. 나 아니야? 나는 똑같이 생겼는데? 외로우네. 그쵸?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? 너무 귀여운데? 포기한 걸. 지금 빼는 거 몰라? 눈이 너무 쎄다. 이거 타투야? 타투할까? 문신이었습니다. 이거 근데 진짜 너 몸값 해. 몸값 해. 진짜 저 이렇게 문신하면 어떡해? 안녕하십니까. 저는 누구께요. 나는 누구 땡. 나 누구야? 나는 올해 배우 대상 후보로 들어간 예수아입니다. 저 올해 배우 대상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. 제가 의견 낼게요. 제가 아까 슈아한테 얘 배우 같다고 머리 잡으니까. 오늘 슈아 했잖아요. 얘 배우예요. 어때요? 오늘 올해 배우 대상 혹시 나야? 예쁘다고 해줬더니 2절 3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. 힘들어 죽겠어요. 여러분들 가봐. 끼는 거나 안 끼는 거나? 안 끼는 거? 끼는 거? 대글 담아주세요. 대글 담으면 다음에 울겸 들어줄게요. 대글 담으면 다음에 울겸 들어줄게요. 대글 담아주세요. 고마워 한 번만. 고마워. 나는 뭔가 어레어는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해져요. 그럼 뭔가 몽크랑이 있어요. 제가 금발 할 때 첫 번째 연색할 때도 싱가포로 할 거 있어요. 여기 처음에. 근데? 당연히. 근데 지금 단발 짜르고 또 여기야. 너무 인연 있는 거 같아. 진짜. 그냥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. 아무튼 내년도 기대해주세요. 난 어떤 변화했을까? 내년에 내가 자를까? 어 그래. 그래. 마콘. 파이팅. 마콘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싱가포로. 싱가포로 막콘. 아, 막콘. 잘 못 들었어. 막콘이라고 들렸어. 막콘입니다. 근데 막콘 불러. 아, 막콘. 싱가포로 userXP2 3. 찍혔어! 찍혔어! 정말 폭포했어! 네! 4개월 동안! 이게 끝이 나네. 그러니까! 믿을 수 없어요. 이번에는 진짜 안 가 본 곳이도 많아 가보고 진짜 많은 멤버들 만나고 그리고 저기 작년보다 엄청 커지고 완전간 난리 났어요 . . . . đang кад au ações we love the idols we love the idols we love the idols 완전히 사랑해 오늘의 댄스는 Q.I.E.R.A.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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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해결할 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 끝이 아니니까요 서니시 시청자 내년도 해야지 내년도 봐야죠 너희 감독들에서 하자 그럼 내년도 한강에서 하자 한강 하나! 우리 하고 싶은 거 더 해야 돼! 아 오늘 다 할 거야! 안녕! 고생했어! 고생했어!